TV, 롤러코스터 An unusual ghost story 여러분은 귀신을 믿습니까?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? 전 귀신을 보았습니다 저기, 여기서 뭐 하세요? 비 오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, 우산이라도 조금 제가 보여요? 영화 배운 정강은 맞죠? 정강 씨 맞죠? 정말 제가 보이세요? 당연하죠! 나 완전 별인데 나 스타보 봤어요, 스타보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네? 저 좀 도와주세요 네? 저 좀 도와주세요 이리로 오세요 오, 최고! 이야 저기 네? 저기요 저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도 몇 시간 전까진 사람이었는데 어제 밥을 먹다가 그만 찬 기름을 발린 바람이야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? 친구들한테 제가 연락을 좀 할까요? 아니요. 그럼 뭘... 저... 옷 좀 다시 입혀주세요. 네? 우아함과 록셔리의 대명사인 이 정가훈이 저렇게 죽어있으니... 제가 어떻게 만든 이미지인데요. 조금 있으면 경찰이고 기자고 다 몰려올 텐데... 저 꼴로 어떻게... 저 양푼이랑 참기름도 좀 치워주시고요. 저 옷 좀 다시 입혀주세요. 이제 옷 좀 벗겨주세요. 손목뼈가... 아니... 아니, 단추를 좀 풀어보시고... 이제 됐고요. 바지 좀 내려주세요. 저 괜찮으니까 그냥 세게 팍 내려주세요. 팍! 지퍼 좀 올려주세요. 됐다, 됐다. 이제 좀 엎어주시겠어요? 잠시만... 나 부르셨는데... 어... 허리가 좀 나신해 보이게 허리를 꺾어주시겠어요? 이렇게... 이렇게... 더... 더 이렇게... 다리도 이렇게 살짝만 좀... 이렇게 구부려주시고요. 다리... 다리... 이렇게요? 다리 조금만 더 펴주시고요. 네. 조금만 더요. 그때... 전 인정했습니다. 여자는 죽어도 여자고... 안 섹시한데 이러면... 엄마의 한, 누나의 한, 여자의 한을 풀어달라고 나타난 귀신 얘기는 들어봤어도... 추리링을 드레스로 갈아입혀달라고 나타난 귀신 본 사람은... 나밖에 없을 겁니다. 아휴...